네 안녕하십니까 상어머니 한동완 원장입니다. 귀가 빨개진다 예민한 친구들 한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긴장을 하거나 예민한 상태에서는 귀가 충혈해서 빨개지죠.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추워도 그럴 수 있고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그런 증상이 없으면 놔두십시오. 최근 문제 같은데요 놔두셔도 좋아 질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일식 문제로 보여집니다. 다른 문제는 없으시죠.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증상이 정 걱정되시면 증상이 있을 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관찰해 보시 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